시험에 응시하신 모든 분들께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26번부터 50번까지는 듣기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는 두 번씩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듣기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26번부터 29번까지 문제입니다.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3 정답은 4번입니다. 26번 명사 다시 들으십시오. 명사 27번 빨래 다시 들으십시오. 빨래 7시에 에어컨을 켰어요. 28번 책상 옆에 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책상 옆에 있어요. 책상 옆에 있어요. 29번 29번 다음은 30번부터 34번까지 문제입니다.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책상 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1. 가방이 있습니다. 2. 컴퓨터가 있습니다. 3. 전화기가 있습니다. 4. 책이 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30번 이것은 무엇입니까? 1. 컵입니다. 2. 냄비입니다. 3. 뚝배기입니다. 4. 프라이팬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것은 무엇입니까? 1. 컵입니다. 2. 냄비입니다. 3. 뚝배기입니다. 4. 프라이팬입니다. 31번 여기는 어디입니까? 1. 세탁실입니다. 2. 상담실입니다. 3. 휴게실입니다. 4. 화장실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기는 어디입니까? 1. 세탁실입니다. 2. 상담실입니다. 3. 휴게실입니다. 4. 화장실입니다. 4. 화장실입니다. 32번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 빨래를 널고 있습니다. 빨래를 널고 있습니다. 2.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3. 먼지를 털고 있습니다. 4. 이불을 개고 있습니다. 3. pharmacy를 널고 있습니다. скажu 4. 이불을 개고 있습니다. 33번 강아지가 얼마나 있습니까? 1. 두 마리 있습니다. 2. 세 마리 있습니다. 3. 두 송이 있습니다. 4. 세 송이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강아지가 얼마나 있습니까? 1. 두 마리 있습니다. 2. 세 마리 있습니다. 3. 두 송이 있습니다. 4. 세 송이 있습니다. 34번 은행이 어디에 있습니까? 1. 식당 위층에 있습니다. 2. 약국 아래 층에 있습니다. 3. 병원 아래 층에 있습니다. 4. 옷가게 위층에 있습니다. 4. 은행이 어디에 있습니까? 1. 식당 위층에 있습니다. 4. 약국 아래 층에 있습니다. 5. 병원 아래 층에 있습니다. 4. 옷가게 위층에 있습니다. 4. 옷가게 위층에 있습니다. 다음은 35번부터 37번까지 문제입니다. 5. 잘 듣고 들은 내용과 관계있는 그림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이게 뭐예요? 시계예요. 정답은 2번입니다. 35번 35번 수피카 씨는 생일이 언제예요? 6월 15일이에요. 다시 들으십시오. 수피카 씨는 생일이 언제예요? 6월 15일이에요. 36번 36번 청소했어? 집이 정말 깨끗하네. 그렇지? 쌓여있던 쓰레기를 다 버렸거든. 다시 들으십시오. 청소했어? 집이 정말 깨끗하네. 그렇지? 쌓여있던 쓰레기를 다 버렸거든. 37번 모니카 씨, 얼른 나오세요. 뭐해요? 아, 미안해요. 제가 깜빡하고 형광등 끄는 것을 잊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다음은 38번부터 42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이어지는 말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생일을 축하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3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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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세요? 저는 리한입니다. 거기 뚜안 씨 있습니까? 4번 그래요. 다음에 한번 봅시다. 2 아니요. 지금 회사에 없어요. 3 알겠어요. 제가 다시 전화할게요. 전화 번호 좀 알려주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여보세요? 저는 리한입니다. 거기 뚜안 씨 있습니까? 1 1 그래요. 다음에 한번 봅시다. 2 아니요. 지금 회사에 없어요. 3 알겠어요. 제가 다시 전화할게요. 4 그럴게요. 전화 번호 좀 알려주세요. 39번 수루 씨, 퇴근하고 저녁에 보통 뭐 해요? 1 별일 없으면 6시 반쯤 퇴근을 해요. 2 오늘은 일이 없어서 일찍 퇴근해요. 3 그냥 텔레비전을 보거나 인터넷을 해요. 4 오늘은 일이 많아서 아직 퇴근을 못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수루 씨, 퇴근하고 저녁에 보통 뭐 해요? 1 1 별일 없으면 6시 반쯤 퇴근을 해요. 2 오늘은 일이 없어서 일찍 퇴근해요. 3 그냥 텔레비전을 보거나 인터넷을 해요. 4 오늘은 일이 많아서 아직 퇴근을 못했어요. 4 40번 여기 부대찌개 1인분하고 비빔밥 하나 주세요. 1 1 사람이 많아서 다른 식당으로 갔어요. 2 2 방금 출발했으니까 곧 도착할 거예요. 3 오후에 일이 많으니까 우리 그냥 시켜 먹어요. 4 저희 가게에서는 찌개를 2인분 이상만 팔아요. 다시 들으십시오. 여기 부대찌개 1인분하고 비빔밥 하나 주세요. 1 사람이 많아서 다른 식당으로 갔어요. 2 방금 출발했으니까 곧 도착할 거예요. 3 오후에 일이 많으니까 우리 그냥 시켜 먹어요. 4 저희 가게에서는 찌개를 2인분 이상만 팔아요. 41번 아주머니, 어제 이 신발을 샀는데 너무 작아요. 다른 신발로 바꾸고 싶어요. 1 조금만 기다리세요. 바로 계산해 드릴게요. 2 교환해 드릴게요. 먼저 영수증 좀 보여주세요. 3 동대문 시장에 가보세요. 예쁜 신발이 많이 있어요. 4 여기 신발하고 거스름돈 받으세요. 다음에 또 오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아주머니, 어제 이 신발을 샀는데 너무 작아요. 다른 신발로 바꾸고 싶어요. 1 조금만 기다리세요. 바로 계산해 드릴게요. 2 교환해 드릴게요. 먼저 영수증 좀 보여주세요. 3 동대문 시장에 가보세요. 예쁜 신발이 많이 있어요. 4 여기 신발하고 거스름돈 받으세요. 다음에 또 오세요. 42번 안녕하세요. 거기 가구 공장이지요? 혹시 직원을 구하고 있어요? 1 네 그럼 내일은 오전에 쉬고 오후에 출근을 하세요. 2 네 가구를 조립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뽑으려고 해요. 3 아니요. 저희 공장에서는 주말에 직원이 일을 하지 않아요. 4 아니요. 지금은 기숙사에 방이 없어서 배정받을 수 없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안녕하세요. 거기 가구 공장이지요? 혹시 직원을 구하고 있어요? 1 네 그럼 내일은 오전에 쉬고 오후에 출근을 하세요. 2 네 가구를 조립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뽑으려고 해요. 3 아니요. 저희 공장에서는 주말에 직원이 일을 하지 않아요. 4 아니요. 지금은 기숙사에 방이 없어서 배정받을 수 없어요. 다음은 43번부터 48번까지 문제입니다.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어디에 가요? 과일 사러 시장에 가요. 정답은 1번입니다. 43번 또한 씨 지금 어디예요? 왜 안 와요? 미안해요. 500번 버스를 타야 하는데 505번 버스를 탔어요. 그래서 버스를 갈아타고 가고 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또한 씨 또한 씨 44번 내일 모니카 씨 집들이에 가요? 아니요. 요즘 회사에 일이 많아서 못 갈 것 같아요. 일이 그렇게 많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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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은 주말에도 못 쉬고 밤 9시까지 일을 하고 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내일 모니카 씨 집들이에 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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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번 45번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체크카드를 새로 발급받고 싶은데요. 통장하고 신분증을 주세요. 그리고 이 서류를 작성하시고 여기에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해주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체크카드를 새로 발급받고 싶은데요. 통장하고 신분증을 주세요. 그리고 이 서류를 작성하시고 여기에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해주세요. 46번 직원 여러분, 작업이 끝나면 작업장을 바로바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업장 바닥에 물이나 기름이 있으면 미끄러워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작업장을 항상 청결하게 하고 정리정돈을 잘합시다. 다시 들으십시오. 직원 여러분, 작업이 끝나면 작업장을 바로바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업장 바닥에 물이나 기름이 있으면 미끄러워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작업장을 항상 청결하게 하고 정리정돈을 잘합시다. 47번 쿠마리 씨, 한국어 능력시험 응시 원서를 냈어요? 아니요. 아직 안 냈어요. 접수 마감이 언제예요? 내일까지예요? 내일까지예요. 저는 어제 신청했어요. 그래요? 저도 빨리 해야겠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쿠마리 씨, 한국어 능력시험 응시 원서를 냈어요? 아니요. 아직 안 냈어요. 접수 마감이 언제예요? 내일까지예요. 저는 어제 신청했어요. 그래요? 저도 빨리 해야겠어요. 48번 리안 씨, 왜 안전모를 안 썼어요? 안전모를 쓰면 너무 더워서요. 일하다가 위에서 위험한 물건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빨리 쓰도록 하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리안 씨, 왜 안전모를 안 썼어요? 안전모를 쓰면 너무 더워서요. 일하다가 위에서 위험한 물건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빨리 쓰도록 하세요. 다음은 49번부터 50번까지 문제입니다.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두 개의 질문에 답하십시오. 네, 지난주에 일반 항공편으로 어머니에게 선물을 보냈어요. 고향까지 얼마나 걸려요? 배편은 한두 달, 일반 항공편은 10일 이내, 특급은 3일 정도 걸려요. 그런데 물건을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제가 처음이라서요. 물건을 박스에 넣고 포장한 후에 주소를 쓰세요. 그리고 우체국에서 보내면 돼요. 다시 들으십시오. 또한 씨, 고향으로 물건을 보내봤어요? 네, 지난주에 일반 항공편으로 어머니에게 선물을 보냈어요. 고향까지 얼마나 걸려요? 배편은 한두 달, 일반 항공편은 10일 이내, 특급은 3일 정도 걸려요. 그런데 물건을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제가 처음이라서요. 물건을 박스에 넣고 포장한 후에 주소를 쓰세요. 그리고 우체국에서 보내면 돼요. 이상으로 고용허가제 한국어 능력시험 듣기 시험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용허가제 한국어 능력시험 고용허가제 한국어 능력시험 그 한마디말고 그 한마디말고 그 한마디 말로